여기도 짐을 싸고 떠나간다 195만 광관계기 해외로 떠나간다 실파로 성수기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해외로 간다 좀 좀 자제 좀 해줘 국내 소비가 위주비되면 어떻게 조금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네 조금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네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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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네 연휴는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국내 경기도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내 고구인이 됐으면 나라라따라라 나라리란라라라라 담담 나라따 딱따따 따따따 자제해 줬으요 서이버 아멘